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철강 다 그런데 저는 어떤 기술 기업에 투자해도요. 대개 대단한 기술이 일단 언론에 나왔잖아요. 보고 큰일 났다는 얘기는 이게 미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엔지니어처럼 움직이지는 않아도요. 어떤 기술이 공개됐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얘가 개선하기 쉬운 곳이랑 개선하기 어려운 곳들을 좀 구분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반도체제국의 미래랑 AI혁명의 미래의 공저자인 정인성 작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고 딱히 움직일 이유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 저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느냐. 작년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수요 절벽이 나타났잖아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메모리 3사가 이제 수요 절벽이 일어났을 때 한 20년 전에 봤던 것 같은 그런 피튀기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 다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생산량도 줄이고 효율화하면서 이제 사실상 만들어지는 디렘의 개수를 줄이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모리 3사의 명함이 많이 갈리게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회사 안에 100조 원이 넘는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리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줄이는 거에 더 붙여서 미래 공장 투자도 절반 가까이 줄여야 될 상황이 됐죠. 올해. 그렇게 되면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의 그 지배력 자체는 높아지겠죠. 이제 전망 자체는 그래서 디렘의 회복이 얼마나 빨라지느냐에 달려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적어도 2, 3사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약진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쪽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뭐 설계 아니면 파운드리 얘기를 하시는 걸 텐데 저는 평소에 하던 거 그냥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 이쪽으로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GAA를 했다곤 했지만 이미 공개한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쪽에는 이제 큰 동향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항상 파운드리에서 2등을 하던 회사고 뭐 지금도 2등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점유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건 삼성전자 자신보다도 TSMC에도 달렸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파운드리라는 산업은 오래가는 신뢰산업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했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기술 개발을 함께 하면서 그 고객이 만족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난 그 엑시노스 양산하고 했던 시절 산업으로 그럴 때는 이제 고객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최초 무슨 개발 이런 것보다는 고객이랑 같이 그 달리기 결승점 끊는 느낌으로 계속 나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TSMC는 조금 힘들어하면은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저는 이거는 삼성전자만의 문제 아니고 TSMC가 잘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든 점인 거죠. 삼성전자한테. 저는 그 따라잡는 단 기준이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면요. TSMC가 아주 크게 망하지 않으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1등 한다.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신도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투자자들이야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에 어느 정도는 좀 자존심 싸움 느낌도 있고 자부심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시장 점유율 1등 같은 거 고민할 수 있는데 사실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파운드리는 그 안에서 고객에 맞춰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가면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점유율은 그대로 있더라도 어차피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 커질 거는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계속 칩 설계에 뛰어드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마존 같은 것도 이제 칩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새로 설계를 하려는 회사들이 TSMC보다는 삼성전자를 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전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파운드리 자체는 TSMC가 훨씬 잘하겠지만 당분간 혹은 오랫동안 삼성전자는 또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거는 되게 없으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자체도 비즈니스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비즈니스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있는 시장 뺏기지 않고 성장해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이 정해진 시장이고 축소되는 시장이면 경쟁이 격화될 수 있죠. 하지만 당분간 계속 커지는 시장인데 그걸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5나노, 3나노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사실 동일한 웨이퍼 면적 위에 웨이퍼라는 원자재를 투입해서 우리가 아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 반도체를 자세히 보면 수십억 개의 조그만 소자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몇 나노 경쟁이라는 건 사실 동일 면적 안에 소자를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 소자를 많이 집어넣으면 이 웨이퍼는 그냥 만들어놔서 의미가 없고 그 소자 위에다가 도선도 붙이고 이것저것 연결해서 CPU, GPU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도를 만드는 건 설계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파운드리가 작게 어떤 특성의 소자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거로 5나노, 3나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팸리스라는 설계 회사들이 칩을 설계한 다음 파운드리에 다시 가져가서 완제품 칩을 받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는 몇 개나 들어가냐 그리고 그 개별 소자가 얼마나 효율이 좋냐 이런 걸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해요. 지금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생산량이 줄어들긴 할 거예요. 삼성전자도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라인을 폐쇄하면서 새로운 라인을 만들면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은 막을 수 없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잘 있고 정비 중이 아닌 공장에도 웨이퍼 투입을 줄였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한 큰 이유는 일단 원가 경쟁력이 아직은 삼성전자가 좀 더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만큼 마진이 몇 10%씩 차이나진 않았어요. 삼성전자도 여전히 두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어도 삼성전자는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가진 현금이 막대하다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100조원 넘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나머지 두 회사랑은 포지션이 많이 달라요. 나머지 두 회사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공장을 지어봤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지으면 확실히 이 회사들의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하이닉스도 여기서 투자를 갑자기 늘리면 삼성전자가 맞불을 또 놔버리면 확실히 더 큰 적자를 입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마음 놓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은 유지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가격을 좀 낮게 유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가 절반 가까이 투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내후년에 시장이 회복되고 나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로 돌아오는 거죠. 결국은 원가 자신감이랑 가지고 있는 두터운 지갑 이 두 개가 아마 원인이라고 봐야죠. 이제 이 시도를 1, 2년 한 게 아니고 사실 2010년도 초반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계속하겠지만 한국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직접 견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이런 기간에는 그 의미 있는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반도체는 되게 거대한 사업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면 TSMC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TSMC도 예를 들면 지금 3나노, 2나노 이런 걸 가려면 ASML이라는 회사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ASML이 노관기를 공급 안 하면 TSMC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럼 ASML은 또 어떠냐. 이거는 자회사 중 사이머라는 회사가 미국 샌디에이거 아니면 LA에 있을 텐데 이건 또 미국의 본사가 있죠. 그러니까 ASML도 역시 미국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EUV를 못 만들고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한 가닥 실로 쭈루룩 연결돼 있어요. A 회사가 공급 안 하면 B 회사에서 받지 이렇게 삼각김밥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제재 가능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밸류체인들이 대부분 서방 쪽에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조를 따라 올려는 것이 중국의 목표니까 이미 제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기술 발전을 계속 해왔는데요. 반도체처럼 이렇게 꾸준히 성능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어떤 효용을 높여준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금속이 개발돼도 금속 덕분에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물건은요. 해가 지나면 매해 몇십 프로씩 성능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에는 안 됐던 수많은 일들을 자동화시키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당장은 20년 전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했던 스마트폰 이런 게 나오고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품 하나하나가 이런 제품 하나하나가 우리가 원래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배로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지난 어팡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원래 코로나로 몇 년 고생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우러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리오프닝하기 전에 큰 시위가 나면서 갑자기 전면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수요 절벽에 맞닥뜨리고 CPU, 메모리 할 거 없이 다들 고생을 했죠. 특히나 이제 가격 변동이 심했던 그 메모리 쪽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죠. 올해까지. 사실 짧게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뭔가 사고가 나고 그런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걸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뭐 거대한 삼성 하이닉스도 전쟁을 예상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예상할 수는 없겠죠 사실. 그러면 우리는 큰 그림 위주로 봐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혁신을 도와주는 물건에 해당하고 혁신이 일어나면 사용량이 줄어들기보다는 어떤 혁신을 위해 새로 써야 되는 물건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반도체를 넣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다른 것들을 좀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덕분에 지도 많이 보는 사람은 지도 갖고 다닐 걸 스마트폰에 다 넣어 다닐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물건들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좀 차지해 나가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는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죠. 왜냐하면 반도체를 아끼는 기술보단 반도체로 무언가 다른 걸 아끼려는 노력이 훨씬 많으니까요. 한국은 크게 변화하진 않았지만 메모리,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특히 연산용 반도체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CPU나 GPU 같은 실제로 동작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반도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데이터랑 어떤 명령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라는 것이 있는데 메모리라는 반도체 쪽에서 한국은 사실상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치면 거의 7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그 논리, 예를 들면 CPU와 GPU 같은 곳에서는 좀 한국이 약한데 대신에 메모리라는 것도 역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니까 현대사회에 대단히 그 위상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반도체는 밸류체인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의 성향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소부장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나 부품 혹은 웨이퍼 처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에서 장비를 사서 완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인텔 같은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어디 투자할 거냐는 사실 여러분 성향에 되게 많이 달렸어요. 저의 경우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덩치가 크고 가장 많은 노하우와 정보가 모이는 쪽 그러니까 큰 회사들을 선호하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저라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재테크로 예를 들면 4배, 5배 불려야 될 상황이 아니고 최소한의 공부로 이제 안심하고 재테크를 하겠다고 하면 반도체 기업 중엔 반도체 완제품 만드는 기업들을 매수할 것 같아요. 저는 접근성 때문에 국내를 좋아하죠. 이제 국내가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시장을 좀 보면 2010년 이럴 때 전에는 사실 연산용 반도체라고 하면요 인텔의 CPU가 거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예를 들면 메모리는 저장하고 CPU는 연산한다 이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CPU에 해당하는 영역의 칩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각축전이 심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CPU를 위협하는 위치까지 갔고요. 그리고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인텔 CPU 대신 AP가 들어오고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커먼하게 사용하는 건 메모리예요. 사실은. 메모리는 어떤 칩이 연산을 하더라도 데이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산용 칩들의 차이는 특정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특정한 작업을 예를 들면 GPU는 빨리 처리하고 CPU는 느리고 이런 차이거든요. 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메모리 같은 것이 이제 경쟁이 약할 수 있죠. 사실 AI라는 걸 놓고 보면 그냥 이거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프로그램인데 원래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요.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프로그래밍은. 순서도를 그리는 식이에요. 예를 들면 숫자 10이 들어오면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를 1 넣고 더하고 2도 더하고 3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도를 그려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어요. 원래. 이게 과거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인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인공지능도 역시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좀 뇌세포를 모사한 그런 구조들을 잔뜩 일단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투입해서 그 인공 뇌세포 간의 연결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답을 냈다고 하면 정답률이 조금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체 뇌세포로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프로그램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는 사물인식부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채취피티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요. 사실 올해 뜨거운 게 된 이유는 작년 말쯤에 채취피티를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안 되던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 이런 거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고 하다가 안 되면 버튼 눌러야 되고 뭐 이런 챗봇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사람한테 시키듯이 일을 시키면 비슷하게 답도 주고 정답도 잘 내주는 물건이 나온 거예요. 되게 좀 과거랑은 달리 상호작용성도 높아졌고 좀 애매한 주제들 예를 들면 시를 만들어줘 이런 단어 넣어서 시 써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탄생 과정은 사실 컴퓨터의 발생이랑 거의 일치해요.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기계가 생겨나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바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한테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스스로 배우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은 제가 쓰다가 버그가 나면 코드 자체를 막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코드는 놓고 데이터만 추가로 들어가면 스스로 새로운 걸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순서도를 가지고 개고양이를 구분하는 코드를 짰는데 이제 난생 첨보는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길고양이를 봤는데 이거 이 프로그램이 고양이인 걸 확인을 못해. 그러면 이제 그 고양이의 특성을 빼서 내가 코드를 짜는 대신 그냥 고양이 사진 하나를 냅다 집어넣으면 새로운 걸 그런 것도 고양이로 구분하기를 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중에 데이터를 넣으면 스스로 학습하는 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도는 사실 1960년대에 처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첫째 문제는 이론이 더뎌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상용인공신경망들은 그 안에 인공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뭐 몇억 개씩 들어가 있어요. 큰 거는 천억 개가 넘게 들어가요. 근데 이 수많은 뇌세포 간 연결관계가 첫 번째 연결은 뭐 하는 거고 두 번째 연결은 뭐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세 번째 연결은 귀를 판별하는 거구나 이거를 몰라요. 그 천억 개가 넘는 애로 어떻게 뭐 하나씩 역할을 알고 제가 수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데이터도 있고 그 인공신경망 구조도 있는데 데이터를 투입하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그 정답을 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몰랐던 게 첫째 문제였어요. 이제 그 문제는 캐나다로 넘어갔던 인공지능 연구팀들이 해결을 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반도체 발전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기존에 말했던 순서도 기반 프로그램과 비교하면요. 그 프로그램의 크기 자체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그 수많은 연결관계를 전부 연산칩이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CPU라는 그 연산칩으로 하면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GPU라는 그 그래픽 처리 장치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쪽의 연산 속도와 학습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죠. 이 두 기술이 만나서 제대로 된 힘을 보여준 2012년부터 이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론적 돌파와 하드웨어적 이제 그 반도체 쪽의 발전이 만나서 가능해진 거죠. 사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이런 건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례들을 그냥 쭉 놓고 보면요. 일단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수많은 인식 기술들의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장 10년, 20년 전 돌아가 보면 뭐 어딘가 출입하고 그럴 때 인증을 막 손목에 정맥으로 인증하고 뭐 이런 것들 기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스마트폰 열 때 얼굴로 그냥 딱 열어버리죠. 그 시절엔 왜 안 됐겠어요. 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그 인공지능 기술 생기면서 그런 인식 기술을 엄청나게 잘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네비게이션한테 말 걸면 네비게이션이 말로 해줬느냐 이거죠. 못했죠. 역시 그것도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의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 옛날에 보면 보이스웨어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목소리 만들면 되게 어색해요. 예를 들면 그 지하철에 나오는 목소리처럼 되게 어색했거든요. 지금은 목소리 합성도 엄청 자연스럽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은 좀 대화도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최근에 핫한 오픈 AI랑 거기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겠죠. 이 회사는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걸 자연어처리라고 하는데 인간처럼 말하고 뭔가 말을 생성하는 기술들을 하거나 주어진 말을 요약해갖고 대답해주는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떠오르는 건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인공지능 일을 해요. 2012년에 그 인공지능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나서 캐나다에 있는 기술자들을 대거 뽑아간 것이 구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구글은 큰 발전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 AI의 기술 역시 그 기원은 구글에 두고 있거든요. 일단 ChatPT는 이것도 생성용 모델이고요. 말을 넣으면 말을 생성하는 모델에 해당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글을 요약해줘 이것도 요약한 글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성 모델이고 우리가 앞에 했던 채팅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추가적인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어떤 기사를 요약해줘 한 다음에 요약 내용을 읽은 다음에 요약에서 어떤 디테일을 바꿔줘 이런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들이 만들던 어떤 그런 짧은 문장이나 혹은 챗봇이 쓰던 간단한 답변보다는 훨씬 현실에 써볼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술들을 평가할 때 조금은 기술의 디테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픈 AI의 채찌 PT를 써보면 정말 세상이 확 뒤집힐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디스토피아가 막 떠올라요. 뭐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뺏을 거야. 뭐 부익부비닉빈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물건도 보면 그 안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은 얘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채팅의 한도가 있어요. 실제로는 한 아마 3천 단어 아니면 6천 단어 정도의 과거 내용만 얘는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옛날 보면 메멘토라는 영화 있는데 그런 영화처럼 과거에 했던 채팅을 아예 입력으로 넣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아 그러면은 3천 단어, 6천 단어 한계가 넘어서는 일은 대체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 안 되던 일은 되긴 하는데 이게 뭐 수많은 직업을 대체하고 이렇게 될 것이냐 근데 저는 그런 걸 정확히 판단하려니 기술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안 되는 게 되고 예를 들면 전 책을 쓴 사람인데 이제 이 3천 단어나 6천 단어 한계면 문단 하나 쓰고 오탈자 잡아달라고 하면 거의 확실히 잡을 거예요. 얘는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당장 봐야 되는 기사가 있는데 기사 길이를 봤을 때 거기서 예를 들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는데 푸틴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던지면 그것만 요약도 해줄 수 있죠.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채찌피티의 인공지능으로 변호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답변도 뭐 3천 자 6천 자 안에 제한이 되겠죠 그대로 그러면 이제 고런 데서는 완전히 직업은 대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해지긴 했어요 확실히. 근데 제가 지금 저의 개인이 봤을 때는 오피스 툴들 중에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거고 검색했을 때 제가 검색해서 진짜로 페이지에 들어갈 게 아니고 검색을 한 다음에 어떤 요약 내용을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는 거는 확실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이란 물건은요. 제가 인공신경만 얘기를 했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좀 스스로 배워서 결과가 바뀌면 다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IBM이 만들었던 인공지능은 어떠냐 하면요. 사실 정말 거대하고 복잡한 순서도를 잔뜩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가까워요. 그래서 IBM의 기술은 사실 할 수 있었던 게 TV에 퀴즈 프로 같은 거 참여하면 퀴즈에 답을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구글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렇게 거대한 순서도를 그리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신경의 구조를 모방한 거대한 프로그램을 놓고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그 연결관계가 조금씩 정답을 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접근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형태는 인공지능으로 똑같지만 완전히 기반 기술이 다른 녀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 어느 쪽이 승리했냐. 우리가 보다시피 구글이 승리한 거죠. 왜냐하면 IBM식의 인공지능은 대단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많이 필요하고요. 일을 할 때. 데이터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짜야 돼요. 그런데 구글식 접근은 신경망을 만들고 데이터만 바꾸면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구글이 계속하고 IBM은 한참 지나야 지금 유행하는 그런 인공신경망 방법론 있죠.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지. 상용화는 이미 과거에 많이 해놨죠.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구글 클라우드 들어가면 구글 인공지능 기반 코드들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성을 합성하거나 제가 말한 말을 글자로 바꿔주거나 이런 서비스가 다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다 인공지능이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해도 인공지능인 것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업화 되냐 안 되냐 묻는 건 의미 없는 레벨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 이런 헷갈리는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한테. 우리가 맨날 터미네이터를 떠올리니까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그러니까 채취PT는 인공지능 같고 이런 기술 인공지능 같지 않은 거죠. 하지만 아니죠.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술기업에 투자해도요. 이건 꼭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철강 다 그런데 되게 대단한 기술이 일단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눈으로 쓱 보고 큰일 났다. 나지면 이게 미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좀 기본적으로는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엔지니어처럼 움직이진 않아도요. 어떤 기술이 공개됐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얘가 개선하기 쉬운 곳이랑 개선하기 어려운 곳들을 좀 구분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채취PT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제가 3,000단어, 6,000단어 뭐 이런 인프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 3,000단어를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0단어짜리 짧은 글은 얘가 요약해 줄 수 있지만 3만 단어짜리 긴 글은 요약을 못하겠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책 전체를 요약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겁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거를 3,000자에서 3만자로 늘리는 기술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제곱으로 어려워지니까 3,000자에서 3만자 되면은 100배 이상 많은 연산력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필요할 거예요. 학습할 때. 저는 이런 것과 비슷한 요소가 내부에 많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보면 일단은 그 기술의 요소들을 해체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오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터미네이터같이 인간처럼 말해야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업화 시키기 쉽고 상업화 많이 된 것은 조그만 신경망들이에요. 조그맣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애들 사물인식을 하거나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큰 오해죠. 저는 이런 건 지금 딱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지만 되게 멋진 기술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어떤 직군 하나가 다 사라지고 할까 이런 건 이제 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로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를 만들고 혹은 정부용 챗봇을 만든다고 가정하면요. 이게 되려면 데이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받는 민원인한테 받는 질문은 확실히 3천 단어나 6천 단어 안에 들어가는데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려면 기존에 질문 들어왔던 거랑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 답변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이런 평가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새로 나온 일은 인공지능 기술로 뭔가를 한다고 하려면 그 데이터들이 정말 구하기 쉬운 데이터인지 이런 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연구개발은 활발하게 할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그런 순간이 있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아마 메모리랑 GPU를 많이 팔 거라고요. 저라면 그래서 길게는 어느 정도로 비즈니스 여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짧게는 메모리나 GPU 회사가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도 알파고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오르고 내리고 하긴 했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테마성으로 좀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제 역시 주목해야 되는 건 기술의 한계들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기사에서 사람처럼 말한다 뭐 이런 강력한 단어들에 이끌리기보다는 얘가 어느 조건에서 사람처럼 말하고 어느 조건에서 이상했고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것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결국 나의 돈을 작게 투자할 거면 사실 그렇게까지 안 보셔도 되겠지만 이걸로 인생을 바꾸고 큰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당연히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는 쪽이에요. 너무 꿈에 빠지진 말고 이거 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 새로운 기술 나오면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지금 이 채치 PT가 혁신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히 어느 시장을 치고 들어갈 수 있고 치고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혹은 여기서 더 발상이 나아가서 이 채치 PT가 유행하면 예전 GPU를 넘어서는 다른 반도체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믿으시더라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반도체들이 잘 될지 이런 조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GP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엔비디아 GPU를 쓰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직접 돌려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있는 코드랑 있는 기계 그대로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있는 코드는 엔비디아 코드가 인터넷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용 칩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칩들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은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는요. 진짜 거대 신경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칩 하나의 크기를 엄청 키워놨어요. 칩 하나를 웨이퍼 사이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채치 PT 올리려면 엔비디아 GPU 여러 개를 묶어야 되는데 그걸 한 방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회사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단 지금 운영하려는 채치 PT의 수많은 사업 모델들이 사업성 자체는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채치 PT를 응용해서 사업 A, B, C, D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데이터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어, 나 채치 PT를 학습시킬 A 산업의 데이터가 있어. 예를 들면 변호사 데이터 있어. 의사 데이터 있어.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데 돌리려고 봤더니 엔비디아 GPU로 하면 원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GPU가 비싸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새로운 반도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그런 경우에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전 단계에서 제가 그런 수많은 사업 모델을 봤는데 어, 애초에 의사나 변호사를 하려고 하니까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뒷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술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 어떤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이 뜨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채치 PT도 좋지만 이게 결국 지금 이렇게 쭉 돌려보면 예를 들면 네이버에는 웹툰 채색 서비스가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거 직접 들어가시면 쓸 수 있는데 제가 그 사람 눈동자에 색칠하면 옷이랑 머리까지 그럴싸하게 얘가 색칠을 해줘요. 그런데 이 신경망이 복잡할까요? 이거 아마 채치 PT보다 훨씬 간단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네이버 같은 데 웹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작가들이 대생하고 중간 색칠한 과정을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회사 중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특정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정말 잘 가공하고 있는 데이터도 잘 품질 있게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예를 들면 오픈 AI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대부분 썼겠죠. 하지만 모두가 인터넷에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구글은 제대로 학습 못 시켰고 이번에 오픈 AI는 학습을 잘 시켰죠. 그렇다면 데이터 가공 능력이 아마 강력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채치 PT의 구조 자체는 그냥 트랜스포머라는 단위를 쭉 쌓아 올린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 학습시킨 능력 차이였던 거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국내 제조 대기업들은 대부분 세계적으로 제조 경쟁력이 되게 좋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되게 잘 될 일이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오픈 AI나 채치 PT 같은 큰 것도 뜨겠지만 나중에 그 제조업 중에 데이터들을 정리 잘 해놓은 회사들이 우리가 모르게 그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제품 개발이 빨라지고 이런 형태로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같이 쓰게 된 동기는 사실 반도체 제국의 미래 썼을 때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기술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가끔 너무 크고 중요한 자신의 미래를 황당한 곳에 내맡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의 내용이 틀릴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말한 3천 개, 6천 개 토큰 한 개도 누구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것 자체가 무한대인 기술을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그 기술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예를 들면 정해진 돈이 있는데 그 챗봇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제가 한 명한테만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한 10만 자는 한 번에 넣어야 이게 해결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한 3천 자 넣으면 해결될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데이터 자체를 못 구할 것 같은 곳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걸 비판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선택을 했는데 정말 낮은 확률로 누군가가 그 길이를 확 늘리는 혁신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저는 되려 공부를 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거 사실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떤 것들을 놓쳐갖고 이 높은 가능성을 못 봤구나. 이제 저 자신도 2013년 이럴 때 엔비디아에서 사물인식 이런 거 결과 발표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그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미를 그때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13년이고 꽤 빨리 봤음에도 그걸 파악 못한 그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땐 파악을 못했느냐. 저는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는 이유 당장 그런 걸 그때 이해 못하는 연차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현업을 몇 년 하면서 익힐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혜자도 존재하다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어떤 쪽에서 기술이 좀 그냥 연산 자원을 때려 넣어서 우격다짐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고 진짜 혁신도 있고 이렇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미래에 뭔 일이 날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 이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